제작진 아티스트 네 전압무 봐라 1등 모공보다 파일이 더 고집이 센 거 같은데? 이 구역으로 꼭 지나가야만 하는데 저 친구는? 돌아갔으면은 바텀 이득 봤는데 얘는 꼭 저기로만 지나가야만 하나 본데? 바텀 안 밀면 위드 가야겠다 안 밀면서? 위드 한번 가줘야겠는데 블라프 와바짜지? 내가 이제 아 저게 안 죽네 아 빠졌다 아 아 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대 바텀에게 벽을 느끼게 했다 알칼리스터라는 완벽 어 뭐야 뭐지 알칼리스터라는 완벽 완벽을 느끼게 했다 어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걸까 게임이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했었던걸까 중간부터 준비했었던걸까 와 생배 4명인데 시작했다 믿고 간다 팀원을 믿는마음 생배라고 다 못하진 않을거 아냐 본캐가 고티오인 생배도 있을거고 그렇게 많진 않더라 가보자 진짜 탑 10행령인가 보네 어려운 줄 알았는데 뭐잉? 뭐지? 내가 시비를 쓰면은 제가 도망갔다 저 맞딜 진짜 안좋은데 생밴드에 잘하는데 탑하고 소프 생밴드에 잘해 미드 뭐 갱당한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둘다 풀 썼다고? 음 그럴 수 있지 뭐 둘다 풀 썼으면 죽어야죠 음 스펠까지 쟤네 음 좋다 좋은 생배야 좋은 생배도 존재하는구나 헐 밀대 풀 써야되는데 헐 밀대 풀 써야되는데 어? 어 어? 티모? 어? 어 팀원 가장 캐리? 어? 어허허허허허 어? 나에게 이런 티모니? 노트리 근데 좀 잘하기도해요 근데 시비를 그러면 원래 그램 맞으면 안되긴 하지 시비도 있는데 그램 맞으면 안되지 와 노트루 잘하는데? 아니 이게 생배가 맞아?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생배들은 뭐야? 봤을 때 ㅋㅋ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해 희비류를 베인처럼 하시네요 같은 템일 때, 같은 1코어일 때, 같은 절정이아 살릴 때, 같은 2코어일 때 희비르가 1대1을 이길 수 있는 원들은 거의 없어요 아이고, 좌우가라 그걸로 대단해 배불로 희비물을 거짓는 걸 다닐 것 같네요 이 Amnesty는 나올 때의 players에 대해 알게 되니... 그는 전개의 그리필물을 잘 알게 되었다는 점을 했어요 에어컨엑다리로 가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각을 주지 않고도 적을 할 게 없어졌습니다 이 시각을 전개하는 소리를 지켜냈습니다 일어나서 열고 있다고 해요 직화 라트너드 직화 라트너드 직화 라트너드 직화 라트너드 시간 안가면은 유미힐주는 거 월서까지 가가지고, 무조건 살아요. 방금 미대에서 4명이서 치는데 살았잖아요. 칠이를 한 곳고 무조건 살아요. 뭐야? 와우 날아가면서 쓸었네 나이스 팀 굿 굿 팀이다 굿 팀 아니 정확히는 굿 정글? 정글 잘하네 다 잘했어